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개념완성, 바로 생명과학2 강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생명과학2 강좌는요,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개정된 교과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올해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생명과학2 개념완성 강좌를 만들어내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될 건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은 항상 슬로건이 반드시 성적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명과학의 점수도 올라가겠지만 그거 말고도 부차적인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잘 보완할 수 있게끔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 생명과학2의 전체적인 목차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생명과학2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개념이 진행되는 한 단원, 한 단원에 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진행하는 책 안에는 문항이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선생님이 따로 준비하고 있는, 따로 준비한 관리력이라고 하는 PDF를 통해서 그리고 손필기를 통해서 이 모든 단원의 개념과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손필기까지 완성되어 있는 강좌를 선보였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이와 같은 새로운 버전의 2002학년도 생명과학2입니다. 자, 이 생명과학2 안에서는 올해 작년에 있었던, 개정되어 있던 EBS의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보여지는 개념들까지도 수록을 해서 좀 더 보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각각의 용어 설명뿐만 아니라 그 그림들까지도 선생님이 상세히 하나씩 하나씩 개념을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PDF로 제공하고 있는 관리력, 개념 기출입니다. 생명과학1은 책으로 나가지만 생명과학2는 이렇게 PDF 파일로 모든 내용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는 관리력은요. 매 주차별로 올라갑니다. 1주차에 맞게끔 1단원을 개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로 1단원의 관리력을 풀면 되고요. 2단원의 공부, 2주차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2단원의 바로 개념 기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원래 개념 완성 강좌라서 선생님 이 안에 많은 기출 문제 풀이를 많이 담지는 못했었는데 특히 작년에 있었던 강좌인 경우에는 모두 다 개념에 좀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뉴 버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는 개념에 해당되는 공부 80%면 이 80에 맞춰서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가장 많이 있었던 작년에 선생님이 하면서 확인해 봤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주는 형태로 그래서 개념 80%, 문제 20%로 구성되어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도 같이 중요한 문항, 많이 틀렸던 문항, 질문이 많은 문항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생명각 2는 그림도 많이 그리고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복습할 때 한 묶음으로 이어져 있는 개념에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개념 정리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PDF 파일로 역시나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서브노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모든 내용들이 선생님 수업과 전체적으로 잘 묶여져 있는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모두 다 다 있고요. 마지막에 세포의 특성, 서브노트 말고도 특히나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을 특히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하다 보면 내신 시험치기 전에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를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딱 정리정돈하면서 그 안에 예를 들어 세포의 특성뿐만 아니라 T-shaped 회로면 또는 켈빈 회로면 이걸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해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백지 시험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 이 강좌 아래는 책으로 되어 있는 개념책이 있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리정도를 잘할 수 있도록 서브노트와 그리고 마지막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백지 시험까지 이와 같이 모두 다 자료가 제공되는 강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과학 2의 점수는 반드시 만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의 강의와 함께 풍덩 같이 생명과학 2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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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